오늘 골목의 밭을 찾아 도착한 곳은 충남 예산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동상,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훔코공원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도시락 폭탄을 투석했던 윤봉길 의사입니다. 이곳 예산이 고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골목의 밭을 찾아 출발하겠습니다. 체력은 곧 국력이요! 그리고 그 체력을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가시죠. 체력 충전을 위해 떠난 예산 나들이 그 기대감에 응답하는 건가요? 주렁주렁 열린 사과들이 저를 반겨줍니다. 예산이 크지 않은 곳이지만 출신 유명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애국지사 윤봉길 의사도 그렇고요. 맛과 음식은 빼놓을 수 없는 백종원 씨. 그리고 영화 배우 정준호 씨. 또 만수야! 했던 최주몽 씨도 예산 출신인데. 하지만 농산물 중에서는 역시 예산 사과를 빼놓으면 안 되죠. 이 가을이 다 가기 전 주민들은 사과를 수확하느라 분주합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사과 작황이 그리 좋지는 못한데요. 그래도 맛만큼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알아주는 예산 사과 자랑 한번 해주세요. 예산 사과가 색깔은 좀 안 좋아도 맛은 저 아래 지방보다 맛은 월동이 나서요. 그런데 미관, 외관이 색깔이 덜 좋으니까 덜 알아줘요. 지금 사람들이 우선 모양이 예쁘고 깔이 좋아야 먹는데 예산 사과는 맛은 뒤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또 여기서 맛집을 찾아왔거든요. 맛있는 집이 어디 있을까요? 저쪽에 원천, 거기가 역탐니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역탐니에 오리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약재를 넣고 오리를 훈제를 하고 쿡쿡쿡거든요. 그래서 구워서 나오는데 맛이 참 좋아요. 먹을만해요. 이야, 잘 됐다. 그럼 지금 가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금방은 안 되고 그게 조리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약을 하셔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약이 필수라는 오늘의 골목 맛집. 전화번호를 쓰던 문에 일단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까지 봐서 헛걸음하면 안 되는데 과연 연결이 될까요? 다 찬 건 아니겠죠? 예약 안 되면 안 되는데. 일단 전화기 하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점심때 오리 진흙구이 좀 먹으려고 하는데 예약 되나요? 3시간 걸려요. 아, 3시간 걸려요? 네. 어, 그러면 지금 한 마리씩 가는 거죠? 네. 네, 한 마리 부탁드릴게요. 네. 아, 네, 그럼 3시간 뒤에 가면 되는 거예요? 네, 3시간 뒤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야, 다행히 예약 되네요. 와, 근데 3시간을 기다려야 돼. 골목의 맛을 위해서 3시간 정도가 되수겠습니까? 기다린 자, 맛을 쟁취할지어다. 하지만 오매불망, 오리구이를 이렇게 기다려본 건 난생 처음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니라 오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리야, 보고 싶어? 오리야, 진흙은 발랐니? 오븐에 들어간 거야? 오리야, 우리 언제 만나? 오늘따라 유난히 더 파란 가을 하늘.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흘러가는 구름과 함께 시간도 흘러갑니다. 오, 간판. 제대로 찾아왔네요. 황토오리, 진흙구이 이 집 맞고 간판이 오래되고 좀 찌그러졌음을 이 집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예약 3시간 점. 크으, 예약하길 잘했다. 저희는 예약했어요. 예약을 마친 자의 당당한 걸음걸이 보이십니까? 이 집도 그냥 가정집 같네? 일반 주택 같은데. 사장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까 예약했는데요. 사장님이세요? 네. 아까 전화드렸었는데. 지금 오리 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어요. 3시간 전에 해야 된다고 해서. 3시간 걸려요. 원래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먹는 거면 3시간이요. 밑반찬부터 오리구이까지 모두 혼자서 준비하신다는 사장님. 미리 예약을 한 단체 손님들이 즐겨 찾는다고 합니다. 와,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요. 오리, 진흙구이. 진흙수 있는? 저거는 사이드 메뉴로 같이 먹는 거고. 아, 이게 찐맛집. 여기에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붓는 거죠. 자신만의 비법으로 20년 넘게 식당을 꾸려왔다는 사장님. 정갈한 밑반찬부터 내어주십니다. 아, 이거는 뭐예요? 동치미. 오! 여러 밑반찬들 중에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단연코 동치미입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을지 벌써부터 침이 고이는데요. 살아름 동동 동치미 그리고 무도 진짜 담은 무라는 게 투박하게 깔끔하게 썬 게 아니라 투박하게 딱 썰어내서 와... 동치미 밭에 알타리로만 무수 말고 알타리, 총각김치 담는 무수로 봄에 심어가지고 그거로 다 담아놨다가 가을까지 쓰고 또 가을에 심어서 봄까지 쓰고 그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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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인공. 3시간을 기다린 오늘의 주인공 우리 쥐는 구이입니다. 사장님이 먹기 좋게 직접 손질해 주시는데요. 윤기 자르르 흐르는 이 자태. 부드럽게 찢어지는 속살. 한 입 가득 입안에 넣으면 개놈 감추듯 사라집니다. 음! 너무... 3시간 동안 구워놓았기 때문에 혹시 좀 뻑뻑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야, 살이 불은 없네요. 그러면 진흙구이니까 겉에다가 전부다 진흙을 발라가지고 굽는 건가? 그렇지 않을까? 메뉴판에 오리 진흙구이라고 돼 있는 건가? 진흙을 발라서 하지 않을까? 아... 이 살에다가? 껍질에다가? 그렇게는 않고 진흙 토개가 나와요. 그래서 토개에서 진흙을 바르면 흙투식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컵같은 토개가 나와요. 거기다가 구워요. 그냥... 깨끗하게 손질한 오리에 인삼, 감초 등 한약재와 찹쌀밥을 넣고 면보여 한번, 호일에 또 한번 꼭꼭 싸주는데요. 이렇게 토개에 넣은 오리를 오븐에서 중간불로 3시간 동안 구워냅니다. 잘 구워진 오리는 기름기가 쫙 빠지고 담백하고 잡내 하나 없는데요. 말 그대로 겉바속척, 오리 진흙구이가 완성되는 거죠. 한약재로 넣고 기름이 쏙 빠지도록 구우니까 잔 냄새가 안 나고 또 닦을 때 그 안에 내장물을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그래야지 냄새가 안 나죠. 껍질은 바삭하고 속살은 촉촉한 오리 진흙구이. 먹을수록 기운이 속고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양손에 들고 아주 꼼꼼하게 발라주는데요. 올겨울 감기 안녕! 오리구이로 몸보신 제대로 했습니다. 이때 입안이 살짝 느끼하다면 시원한 동치미가 해결해줍니다. 살얼음 동동 동치미는 한 대접 들고 쭉 들이켜야 제맛이죠. 동치미가 진짜 국물이 예술이네요. 시중에 판매되는 그 맛이 아니라 정말 어릴 때 시골집에서 먹었었던 그 동치미 맛입니다. 탄성이 절로 나오는 동치미 국물로만 먹기엔 좀 아쉽다고요? 그렇다면 시원한 국물에 소면을 넣은 동치미 국수로 입가심을 해줍니다. 이게 정말 별미 중에 별미더라고요. 묵었던 체증이 한 번에 쑥 내려가는 맛입니다. 이게 바로 화룡점정이네요. 조금 오래된 유행하긴 하지만요. 이렇게 동치미 국수까지 먹고 나니까 나 소화 다 뗐어요. 우리 진흙구이의 담백함과 동치미 국수의 시원함. 이 찰떡궁합을 맛보기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맛보고 싶네요. 황토사과가 주렁주렁 익어가는 계절. 예산의 가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시간 구원의 담백하고 촉촉한 오리 진흙구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맛입니다. 찬바람이 부른 계절 오리 진흙구이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